분명히 이주연 맞습니까? 네. 알았습니다. 네. 구혜선, 박한별과 같이 5대 얼짱 출신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데뷔 전 CF 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럼 CF를 하려면 표정 연기가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. 좋아야죠. 그렇죠. 깜찍한 표정? 아, 맛있는 표정. 아, 그리고 너무나 멋있는 사람을 봤을 때 놀라는 표정? 아, 그런데 아니야. 그런데 아니야. 잘못 봤어? 아, 에이. 아, 그대. 감정이 들어갔는데? 감정이 들어갔는데. 네. 주연아, 너 왜 이렇게 예쁘대니? 아, 주연아, 너 왜 이렇게 예쁘대니?